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줄넘기 초급 9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기본 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앞뒤 이동 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좌우 이동 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앞뒤 이동 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좌우 이동 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2번, 좌우 이동 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8번씩 한 발 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4번씩 1발뛰기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2번씩 1발뛰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4번, 1번씩 1발뛰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